시작 유무를 읽고 아스트롤라벨을 획득합니다. 심판 존업 여류... 뭐지? 무엇을? 의미하는 것이지? 심판당하... 심판 꽤 좋은데... 왓처 카드라서 안쓴... 이 좋은걸 왓처에 안쓰... 이 좋은걸 왓처에 안쓰... 여류도 짱짱 생겨봐... 피가 안날린다... 피가 안날린다... 무죄야... 상자 볼까? 아니다... 짐유 심판 개조대 평가? 딜카드 뭐 좀 넣고 싶은데 딜카드 맘에 드는 게 안 나오네 운명 가르기 축성 이런 거는 모양까지 자놈 D 처리 처리당한 D 이거 광풍 먹고 옆에 엘리트 잡으러 갈까 라가블린스 잠도 들겠는데 죽어 줘? 추월 돌려싸기 추월 블리트 수준하고는 강섬 강섬도 근데 아 뭐 당장 살아야 되니까 쓰는게 낫겠지 뭐였을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심판 겁나 세네 진짜 왓처는 저런 카드를 안 쓴다고?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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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아참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반드 수비줄걸 에반드 수비줄걸 에반드 수비줄걸 진짜 뭐 이상한데 게임이 이상한데? 버그인가? 휘갈김 연꽃 아니 여기서 연꽃 먹으면 바로 순환이긴 한데 왓처 순환맛 왓처 순환맛 제거가 좀 돼도 힘들겠는데 여류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네 오케이 김 생각해보니까 지금 3코스트면 경각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기적이 없어가지고 월불하기 힘드네 믿을 건 심판 밖에 없다 심판 당한 음 육체수향이영 스네코 무죄 첨탑 최고의 변호사 육체수향이예요 아니 왜 심판만 영폰데 맥이는거지 이거 육체수향이예요 심판을 얼마나 당한거야 병불꽃 상점가서 제거하면 이제 도난 육체수향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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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 박 얼불순 너무 힘들다 헷갈린다 탄성은 에바지 야 탄성 치워 아니 얘 탱글탱글거리고 언제 잡냐 철과 얼음과 불의 춤 심판은 당분간 지워봐야되겠다 심판당함 예 야구공 심판 개좋아 예 시한테 화염 장벽 쓰는거랑 야구공한테 저거 뭐냐 용해장치랑 심판 쓰는게 꿀잼이지 안녕하세요 관절 부수기 관절 정도는 부수어줘야 되지 않을까 혼틈절 지금 은 아 잘못 눌렀다 심판당함 아 이 ily 아이고 켈리 수리검 대단히 미쳤네 지금 바로 심장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다 아 심판할걸 심판당한 라그 넣어야 되나? 이거 마요 없어도 되겠지 이게 최선인 것 같다 그냥 가는게 달팽이도 수리검에 켈리 버스면 지가 버티겠냐고 이제 추락되고 조짐 첨탑 원 데이 두 데이 하나 여류벌이 여류벌이는 금브리 열 수 없네 흠 순 멘트 음 멘트 랜트 심판당한 셔엄두미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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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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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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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